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의 스토어 해법사업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홍콩만의 이야기겠는가 아침 신문에서 홍콩 관련 소식을 보면서 문득 서쳐 지나가는 단상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두지런히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특히 입법 권력을 장악하든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하면 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홍콩 사태에서 한국의 앞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콩의 분위기입니다. 6월 30일 날 오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우리가 흔히 전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한국의 국회격입니다. 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옮겨지기입니다. 홍콩은 일국 양재가 끝났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정부의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대표적인 반중성향 일간지인 핑권일보 사주인 지미라이 등 민주화 인사 54명의 이름이 담긴 체포 블랙리스트가 이미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우산혁명의 주형인 조슈아 웡 데모시 수도당 비서장은 홍콩 보안법 통과 직후에 당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웡을 빌미로 당을 압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해석됩니다. 웡과 함께 우산혁명의 주역으로 꼽히는 데모시 수도당의 당원인 아그네스 차우와 네이슨 로 전 수석들도 이날 함께 탈당했습니다. 이들의 탈당에 이어서 데모시 수도당은 정격적으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홍콩 독립연맹의 창립자인 웨이찬은 홍콩 보안법을 피해서 해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동안 홍콩 자치를 주장하는 학자인 친화는 사회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중성향단체인 홍콩 민족전선과 학생운동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야권 인사는 해외로 몸을 피하거나 활동 중단을 속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의 야만적인 그런 탄압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홍콩 보안법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정부 직속 국가안보국을 홍콩에 세우고 비밀경찰도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반중인사 재판에는 행정장관이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나 정부 전복 외세와 유착 행위자들에게도 종신행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조시아 웡 등 민주화 운동가들은 반중난항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 인사로 검거될 수도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거나 체제전복을 시도하거나 테러활동에 협조하거나 외부 세력과의 결탁 등을 방지하고 중단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 내용을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원안보다도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초안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상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훨씬 강화됩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조차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홍콩 반환기념식 집회가 전면 검지됐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홍콩관입니다. 중국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6월 20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홍콩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인 탄야오중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법이 시행되면 국적이나 인종, 경력, 직업과 관계없이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소나 재판을 중국 본토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의에 입포부할 때 이미 보안법을 포함한 홍콩기본법을 지지한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후보가 선택해서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보안법이 성립하면 서명은 필수가 됩니다. 또 한 명의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권챤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 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홍콩 보안법은 이란 사람들을 개량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홍콩에서 일국 양제가 한나라의 두 체제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홍콩의 자치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홍콩을 특별행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일은 합법적인 법률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옥죄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착하게 옥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그 입법 권력이 합법적이든 비합법이든 관계없는 겁니다. 일단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강화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고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 앞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을 다물거나 다른 하나는 저항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라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항한다는 것은 중국의 야만적인 그런 대처 방법을 동원하면 결국은 저항이골은 곧바로 죽음과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1일 날 김두관 자식농사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걸림돌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 실제로는 우리 가족끼리 다른 것은 몰라도 집권 세력의 중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되거나 기회만 되면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외국어 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할 겁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남의 자식들에게는 인생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내에 남아있는 유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최적의 그런 교육기관인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중학교 대원중학교 이런 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등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식들은 끔찍히도 기회만 되면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왜 유독 보통 한국의 보통 시민들의 자녀들이 그나마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그런 특별한 학교들을 옵시해버리고 모두가 다 붕어빵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제가 그들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당신 자식들만 소중하고 남자식들은 소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녀들만 소중하고 나라의 앞너는 엉망진창이 돼도 아무 신경 쓸 게 없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6월 30일 날 유엔인구기금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는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가운데서 198등을 차지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이들 앞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낮은 출산율 통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글림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또 영어방송인 gongtv를 통해서 자신과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